네, 안녕하세요. 태어나 보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태어나 보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태어나 씨. 안녕하세요. 태어나 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태어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단한 인기예요. 저는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계신지 놀랍네요. 하하하하. 정말? 네.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들리는 거예요? 구석기 축제예요. 많은 축제, 많은 방송, 많은 공연 이렇게 제가 딱 착각할 것 같아요. 전기교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할 때 어떻게라도 조금만 앞에 갈까요? 네, 여기까지만. 이것부터 들면서 이야기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, 오늘? 누가 얘기할까요? 네, 저희가 사실 이곳저곳 많이 가봤는데요. 네, 이곳저곳. 네, 오늘 분위기가 제일 좋네요. 네. 그리고 또 연준이 저희가 두 번째예요. 오늘 저번보다 훨씬 더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. 호응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직 노력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호응을 기대를 해보고요. 우리 심부러 씨가 볼 때는 체라는 남성한테 회의 끼가 있는 것 같아요? 아, 제가 봤을 때는 네. 예뻐요. 예뻐요? 예뻐야 돼요. 예. 예쁘고 또. 그리고 예쁜 애. 예뻐요. 부럽고요.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잘하고요. 독일에도 워낙 매력들이 있어서 우리 티아라의 인기는 뭐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구석기 축전을 와주신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 티아라를 청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주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. 손 높이 쓰시고 박사를 많이 받으신dır. 센터 중에 두 번째es 곡들을 enhancing 동ного расскажу 부탁드리겠습니다. perceberanda Extra에 지금 Are For, 저는 뿌피뿌피 드려드리겠습니다